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8년 3회 기사 필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우리 전회차랑 동일하게 서술적인 문제는 이론적인 문제는 풀이랑 교재 확인해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 위주로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가 3번요 근로자가 100명인 A사업장에 재발생건수는 15건 그 다음에 사상자 20명 도수율은 얼마냐?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무시간을 2200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수율은 연근로 연평균 근로자수 근로시간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이고 근로자 1명당 2200시간이라고 했고 도수율은 뭐야? 건수만 해당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 건수 찾으면 15건 그 다음에 반드시 10에 6승 해줘야죠 그렇게 계산하면은 68.1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을 보면 PwC가 16kcal 퍼민인 근로자가 1일 8시간 운반 작업하는데 작업대사량은 9kcal 퍼민이고 휴식대사량은 1.5kcal 민 이건 적정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의 비를 그래서 휴식시간의 비를 계산해서 60분을 기준으로 해서 휴식시간과 작업시간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휴식시간의 B에 Trest를 계산해야죠 퍼센트로 나오는거가 휴식시간의 B죠 자 그러면은 이 휴식시간 분의 휴식대사량에서 작업대사량을 빼면은 휴식은 1.5고 작업은 9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이 맥스인데 PwC로 주면 어떻게라 그래서 PwC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6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작업대사량은 똑같고요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휴식시간의 B죠 얼마? 48.89%라고 그러면 휴식시간은 휴식시간은 60분 중에서 0.489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약 29분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시간은 60분에서 빼주면 되는거죠 60에서 29분을 빼면은 31분 이렇게 배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게되면 데이터를 몇 개를 줬냐면은 5개를 주고 기하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죠 그래서 보게되면 로고GM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GM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항의 수 5개 각각 대수화한다 즉 로고를 붙인다 첫번째 데이터가 4.42죠 그래서 쭉 마지막 다섯번째가 로고 5.82 그럼 이걸 계산한 것이 0.403 얘가 답이 아니죠 여기서 로고를 없애야지 양변에 밑수를 10을 딱 취하면 어떻게 로고가 없어지죠 그래서 GM 즉 기하평균은 계산하면 2.53 문제에서 단위를 ppm을 줬으니까 ppm을 부여하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21번 가겠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서비스 문제죠 태양광선이 내리찌는 5개야 5개 그러면은 자연숙구 흙구 건구 다 해당이 되네 WBGT를 계산하시오 도씨죠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숙구 온도 얼마입니까 28도 플러스 0.2 곱하기 뭐 흙구 온도 32 플러스 0.1 곱하기 공구 온도가 30도씨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서 정리하면 약 29도씨 요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24번을 보시면요 자 수은의 노출 기준이 0.05mgm3승이고 증기압은 0.0018mmHg VHR을 계산하라 그랬어 VHI가 아니고 증기위험 비율을 계산하라 그랬죠 25도씨 일기압 기준이고 수은 원자량은 200.59 그러니까 수은 같은 경우는 일가잖아 원자량 분자량이 같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VHR은 로그가 안 들어가는 거지 TLV분에 어떻게 돼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C는 포화농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760분의 0점 부분 여기 증기압 0.0018 곱하기 10의 6승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의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PPM이 되는 거지 그쵸 얘가 PPM이니까 여기도 PPM으로 해야지만 얘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PPM이니까 분모도 PPM을 만들어 근데 문제에서 보면 농도를 0.05 즉 노출 기준이 농도값이죠 0.05 미리그램 포맷 다 삼성으로 줬어요 그럼 이걸로 뭘로 바꿨는데 PPM으로 그럼 25도씨 일기압이라고 그랬으니까 24.45 분자량이나 원자량 같으니까 200.59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가 단위가 뭐가 바뀐 거야 PPM으로 된 거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단위가 없죠 그래서 한 것이 388.6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을 보면 한 공정에서 음압수준이 75dB인 소음이 발생되는 장비 한 대와 그 다음에 또 81dB인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항대 동시 가동했다 그럼 합성소음도 계산하는 거네 L합 10로구 10의 10분의 첫 번째 거 75니까 7.5가 되겠네 7.5 플러스 10의 10분의 81이니까 8.1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약 82.0dB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겠습니다 자 재광공장에서 오염물질 A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면 노출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일단은 A 측정값을 그냥 0.5 5.9 mgm3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일단은 뭐를 계산해요 이거 표준화값 Y값을 계산하지 근데 원래 Y값은 TLV분의 C잖아 C 근데 이 C가 뭐가 되는 거야 TWA가 될 수도 있고 STEL이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서 문제에서는 측정값을 줬어요 그냥 5.9로 그만은 봅시다 TLV 얼마 5.0 단위 지워지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은 5.9 그만은 이거 계산한 것이 1.18 그 다음에 뭐를 계산하지 한 C L C L을 계산하면 이건 Y에서 뭐를 빼는 거야 SAE를 빼는 거지 그만 1.18에서 문제에서 SAE가 0.12 계속 계산했더니 1.06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보다 크죠 얘는 1보다 크다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초과 판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 거기서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는 기하 평균 농도 아 이거 또 나왔어요 그쵸 여기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그 28번은 여러분이 하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작업장에서 액체 혼합물이 30% 그 다음에 B는 50% C는 20% 중량비로 됐다 중장비로 주어졌을 때 혼합물의 허용농도를 계산하시오 각각의 TLV값을 주겠죠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온합물의 허용농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중량비로 줬을 땐 분사를 1로 놓죠 그 다음에 TLV분의 첫 번째 TLV분의 중량조성비 그쵸 첫 번째 TLV 1600 몇 프로라 그랬어? 30%니까 0.3 플러스 두 번째 TLV값 720 얘는 50%니까 0.5 세 번째는 670 0.2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의 합이 요 1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847.13 mg per m3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30번 보겠습니다 자 작업장에서 5000ppm입니다 5000ppm의 사염화에틸렌이 공기중에 함유되어 있다면 이 작업장의 공기의 비중은 근데 사염화에틸렌에 비중을 안줬어 계산을 하게끔 줬어 분재량 줬고 분재량 줬으니까 공기의 분재량 줬고 사염화에틸렌의 분재량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비중을 계산하라 표준분의 대상 그쵸 그러면은 유효 또는 혼합비중 유효 비중 혼합비중 같은 얘기라 그랬죠 그럼 전체를 얼마 백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염화에틸렌의 농도가 얼마 5000 근데 곱하기 비중인데 비중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표준분의 대상 그럼 표준은 뭐야 공기 분재량이지 29 그 다음에 사염화에틸렌 분재량 166 이거 비중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공기의 농도는 백만에서 5000을 빼면 9 9 5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공기의 비중은 1.0으로 하죠 별 얘기가 없을 때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1.0236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1번 자 일산화탄소 0.1m3 이거가 밀폐된 차고에 방출되어 있다면 이때 차고 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얼마냐 방출 전 차고 내 CO 즉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0이고 밀폐된 차고의 최적은 10만 메타 3성이다 그러니까 10만 메타 3성의 부피에 CO가 0.1m3 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ppm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농도를 ppm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CO 농도는 ppm으로 찾으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최적 최적에서 CO가 차지하는 최적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0.1 메타 3성 메타 3성 있지만 쉬워지잖아요 어 근데 얘가 단위를 얘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돼 10에 6승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ppm을 부여하려면 그 다음에 그래서 1pp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4번 같은 경우도요 자 A기계 B기계 C기가 있다 음암 레벨 합산은 그러니까 얘도 요거랑 똑같은 거지 합산소음도 계산하는 거랑 근데 요건 단지 3개일 뿐이야 요건 여러분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36번 을 보면 자 1,7,5,3,9 자 변이계수는 얼마냐 그렇게 해서 근데 변이계수라는 얘기는 변이계수는 산술평균에다가 표준편차잖아 그쵸 평균분의 산술평균분의 표준편차 근데 어떻게 퍼센트로 그런 어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지 자 그러면은 평균은 산술평균은 자 여기서 평균은 산술평균이에요 평균은 자 보겠습니다 몇 개야 5개 1블러스 쭉쭉 해서 9개를 아 9를 5로 나눈 거지 이걸 나눠서 계산했더니 5가 나왔어 그러면 표준편차 근데 이 표준편차를 못 구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안되죠 전체를 0.5승 하는 거에 더 편하다 그랬어 루트 씌우는 것보다는 여러분 루트 씌우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분모는 n-1 5-1 항해수 5개에서 하나 빼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첫 번째 데이터에서 산술평균 즉 평균을 빼서 자승을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도 9에서 또 평균을 빼서 자승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3.16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5분의 3.16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얼마 3점 아 63점 63.25%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왜 8.16이 나왔네